안녕하세요, 바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족자카르타 이틀차 그리고 보로구트르를 가는 날입니다. 가자, 빨리 가자. 티켓이 2시 반이라 여기다 가기 전에 밥부터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먹으러 가볼게요. 자자카르타 기름 미래 주문할лин의 콩나 decline 밥 먹으러 간장 지금 이렇게 다음 최고랑 suture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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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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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맨두 템플이고 여기 체디가 보드붓들이랑 일직선에 있는 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비슷하게 지어진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입장료가 2만5백 루피아입니다 또 신기한 거는 그냥 불쌍 보는 거는 무료고 여기 체디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밖에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족자카르타까지 가는 데도 한 1시간 반이 걸리고 오늘 짐을 싸고 내일 프로볼링고로 떠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볼링고 가서 오토바이 빌리고 브로모 화산 당일치기로 다녀올 것 같고 브로모 화산 가서 해 뜨는 것도 좀 구경해보고 브로모 화산 어떻게 생겼나 대표적인 화산이니까 구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브로모 화산 한번 올라가는 거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